사랑을 받으세요, 사랑을 받으세요 아주 어렸을 땐 제가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어때요? 안다? 머리가 길어야 되고 남자세요, 여자세요 이런 말을 되게 무례한 것 같아요 몇 살이냐는 거 지금 의외로 많네? 의외로 졌네? 정말 멋있는 여자지만 내가 사귀고 싶지 몰라 야, 그러면 남자들이 오해해 이 말 진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다운이 열심히 살고 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가치 있는 존재이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사람 그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것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눈치 보지 않는 것 정해진 그런 여성상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었어야 될 때까지는 하고 어떤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말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어때 한다? 여자는 어때 한다?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